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12시에 특별한 일이 펼쳐집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도전 꿈의 무대 왕중왕 14곡의 신곡이 오늘 12시에 발매가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최종 왕중왕 고정우씨의 신곡이 지금부터 신곡 발매 직전에 여러분의 무대 선보이겠습니다. 2023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왕중왕 고정우씨의 특전 신곡 건사 하트병 오늘 사전 공개합니다. 그 무대에 큰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기가 내려도 바람 불어와도 자게 달려요 꿈 찾아 사랑을 찾아 상처 속에 꽃 속을 키우는 진주 조개 같은 인생 병원에 가져다줄 돈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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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창에 달려요 꿈 찾아 사랑을 찾아 눈물만큼 높이 쌓이는 돌탑 같은 우리 인생 병원에 그저 다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운동 절시하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커서 귀여운 상처 속에 소습을 키우는 진주 조개 같은 인생 병원에 가져다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나신 눈에 넣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고정우 씨 무대였습니다 권사하티병 함께하셨습니다 왕중앙이 닿습니다 노래 실력 확실하게 눌렀다 춤은 좀 웃기네요 이 키 큰 사람들 이효섭 씨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제가 만들어놓고도 우리 고정우 군 노래 들으니까 내가 감동을 했어요 저 마지막에 하트병 이거 못 잊어져요 귀여워 귀여워 사실 키 큰 사람이 저만큼 춤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춤 안 추는 거예요 고정우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원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낮 12시부터 들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13곡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주세요 네 이거 이 강릉 이 강릉 이 강릉 이 강릉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